안녕하세요 이현욱입니다 자 오늘의 사회문제 흙이 둘차례입니다 흙으로 백을 잡는 문제인데 지금 딱 보시면 요 세 점이 현재 잡혀 있습니다 어디론가 움직여도 살아갈 수가 없는 상태죠 자 그렇다고 단순하게 바깥에서 이렇게 조여가는 것은 이 형태는 지금 이곳을 밀고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가 지금 단수치면 이 밑에가 다 연단수 형태라 연결이 안되죠 정상적으로는 지금 이 백을 잡을 방법이 없습니다 자 이런 형태인데도 잡을 수 있는 방법이 유일하게 하나가 있는데 자 한번 보시죠 지금 다른 것은 어떻게 둬도 안돼요 이쪽을 둬도 맞고 단수도 따내서 뭐 지금 여기가 요 세 점이 지금 잡히기 때문에 잡을 수가 없구요 자 이 모양에서는 첫번째 수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를 두어서 단수를 치면 느는 건 때려서 더 살게 되죠 자 이때 여기를 잇습니다 키워서 죽이는 겁니다 막아서 보태준 것 같지만 다시 끊고 따낼 때 먹여치고 치중을 가면 백이 살 수가 없죠 그리고 이쪽은 두개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여기를 단수를 쳐도 집이 나지 않습니다 자 여기서 다시 처음부터 여기를 이 글자를 가서 단수를 칠 때 있는 겁니다 백이 이렇게 붙여도 똑같아요 여길 두고 이걸 둘 때 따내면 안되죠 이렇게 따내서 잡히기 때문에 여기서도 이어서 키워 죽이는 겁니다 자 이게 유일한 잡을 수 있는 방법이구요 자 비슷한 형태가 하나 있는데 백이 여기서 이거를 한번 해볼까요 먹여치고 이유면은 일로 둬서 안되죠 따내면 다쳐서 안되고 자 이렇게 먹여치게 되면 따내구요 그리고 단수를 쳐야죠 일로 두면은 따내서 이건 또 다시 폐가 되는 형태죠 역시 이거는 흙이 안되고 여기서 먹여치고 여기를 단수치면 일로 나가면 됩니다 따내면 따내고 단수치면 이어서 역시 백이 잡히는 형태 자 이 글자가 정답입니다 자 여기서 비슷한 형태라고 생각하고 여기를 두면 어떻게 될까요 막으면 밀고 들어가서 똑같은 형태가 만들어집니다 자 그런데 백이 여기서 여기를 두는 수가 있어요 단수치면 막고 따낼 때 이렇게 단수치면 흙이 살아가지 못하죠 이거는 사는 형태입니다 자 똑같은 형태가 아니에요 오직 이수밖에 없습니다 여기를 두고 단수칠때 잇는 그리고 다섯개로 키운 다음에 다시 먹여쳐서 잡는 이것이 오늘의 정답이었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문제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문제가 재밌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